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툴타스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려고 해요 툴타스틱 뭔가 되게 판타스틱한 건데 툰! 웹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어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툴타스틱 툴타스틱 영어로 쳐야 나오거든요 툴타스틱 영어로 쳐서 다운을 받고 있어요 다운을 받는 동안 우리 한번 어떤 어플인지 볼까요? 아니 설명도 열어놨네 그럼 우리 그림 설명을 보자 자 너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그리고 애니메이트 유얼 카툰 너의 만화를 이렇게 막 애니메이트 하래요 애니메이션 움직이고 하다봐요 여기 손가락이 있는 거 보니까 손으로 막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 같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oose your cast 여기 캐릭터들이 엄청 많네 얘네들을 선택하라는 거 같아 아 캐릭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고를 수가 있네 어 되게 다양한데 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뱀도 있어 이거 봐 뱀도 있어 이렇게 해서 고르면 되나봐 그래서 우리가 막 연예인 캐스팅하는 것처럼 여기 애니메이션 3개 안에서 캐릭터를 배우들 캐스팅하기 어 피크 세팅 세트장 그치 방송에 여러분 세트장 이런 얘기 하죠 여기도 다양한 배경이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 막 무슨 문어 그림도 있고 엄마야 막 이런 배경 각자의 배경들이 있어요 모닥불도 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할지 정한 다음에 정한 다음에 어 뭐 하겠지 이건 뭐야 캐릭터를 내가 그릴 수도 있나봐 드로우 앤 컬러 캐릭터 오오 아 아까 생겼던 애 솔직히 조금 못생겼어 내 스타일 아니야 사람마다 그림체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잖아 내가 그릴 수도 있고 그럼 내가 그리면 더 못생겼을걸 맞아 난 있는 걸로 할게 아 여기 보면 애는 얘 얼굴을 여기다 넣었네 나도 내 사진 같은 거 넣고싶다 아 사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나처럼 못하는 사람 여기 있는 거 쓰면 되는 거고 응 응 그래서 tell any story 아무 말이나 하네 응 프로 아무 말로 이거 세 개가 있어 어 세 개가 뭐야 쇼트 스토리 아 쇼트 스토리 이거 쓰리 파츠야 그리고 여기는 아 아 부분이 있네 쓰리 서론 볼론 결론 이런 거 얘는 다섯 개고 더 길게 할 수 일단 설명은 다 끝난 사진은 다 본 거 같은데 설치는 아직 안 됐어 응 용량이 좀 크네 161메가 이거 와이파이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데이터 폭탄을 맞을 수가 있겠네요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용량이 응 우리 그러면 여기 설명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자 켜져라 오 얘들이 만들어놓은 건가 봐 아 이렇게 대사를 녹음을 하는 건가 봐 야 진짜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어 야 진짜 애니메이션 잘 만들었어 어 귀여워 아 이렇게 그린다고 어 랩 녹음을 해서 대사를 녹음을 하고 야 진짜 재밌겠다 오 오 맥무비 음 진짜 오 오 신나 빨리 만들고 싶어 어 됐어 열 개를 두자 오픈 오 구글에서 만들 투파스틱 웰컴이라고 나와있네요 컨티뉴 오른쪽 걸 누를게요 파스틱 와 이거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다 아 이거 진짜 촬영장 같다 대박 그치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 만들 거니까 플러스를 눌러볼게요 누르고 어 숄트를 한번 해보자 아 아 숄트니까 세 파트로 처음에 비기닝 시작 미들 중간 엔드 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비기닝을 누르고 캐릭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스토리 세팅을 하는 거래요 자 이거 뭐 아 피크 세팅 세트자 아 여긴 학교인가 보네 학교 싫어 학교 싫어 학교 싫어 왜 학교 싫어 나도 싫어 넘겨 이거 뭐 우주 같은데 우주 우주 오 발사 같은 것도 하는 거 같은데 옆에 것도 보자 옆에 것도 보자 알았어 얘는 뭐야 탐험 탐험 아 에는 별로 안 좋아해 해적 해적 나 해적 좋아해 해적 해적선인가 어 해적선인가 오 호크 선장 나오고 응 오 이거 멋있네 우리 이거 아 나 해적해야지 응 그러면 엘드 캐릭터 캐릭터로 보여준다 봐 여기 딱 보니까 해적 있네 해적 거네 근데 나 근데 난 이런 해적 싫어 그럼 어떤 해적 난 다른 해적 다른 티피컬 해적 하지 않을 거야 나 월메이드 할래 어딨어 인어 이거 할래 아 인어가 월메이드야 응 나 영어 못해 너 해적을 없애 일단 너 뭐 할래 나는 이거 없어 나는 이 해적선에 엄청 멋있는 훈남 왕자님 엄청 멋있는 없냐 멋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니가 그리워 멋있는 사람 같아 안 멋있어져 어 나 엄청 멋있는 치타를 할래 오 야 진치 잘생겼어 된 봐? 됐네 그럼 어떡해 이제 우리가 가 이름은 못 정해? 이름? 캐릭터 이름 어 붓을 넣어볼까? 이건 뭐라고 할까 머리 색깔 바꿀래? 응 바꿀래 핑크시락 그러면 핑크시락 나 바다색 할래 바다색 이걸로 어 예쁜데? 별로 안 예쁘지 그냥 가자 꼬리도 바꿀 수 있어? 그럼 안 바꿔줘 안 바꿔주네 으악 그냥 가 응 이름 뭐해? 어 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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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유자로 해 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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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났는데 왜 진짜? 진짜 아니면 너도 말한거야? 아휴 말이 되는 소리를.. 야 진짜같이 말해 너! 너 얘는 허타! 진짜같이 말해.. 되게 징그러워.. 너 나한테 징그렀다고 했어? 이건 멋있다.. 동그라미가..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처음에 어디있냐.. 나는 치타는 잠을 자고 있었으면 좋겠어 잠 못 누워 못 누워있네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없네 아 더블클을 가면 자세가 바뀌네 우와! 나도 어떤 자수를 볶은지 보고싶어 오 대박! 너무 예뻐! 우리 그럼 바다로 가자 난 인어니까 헤엄을 쳐 상어도 있어 그럼 여기서 생선고 먹자 대박 치타랑 인어랑 친구야 어 맞아 우리 친구야 그럼 여동왕에서.. 치타가 이겨 상어가 이겨 내가 이기지 아 진짜? 기다려 자 세팅을 시작을 할게요 뒤에 화상봐라는데 이렇게 세팅을 열.. 이렇게.. 슛.. 스타트 유얼 시닛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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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다 배고파 배고파 멍멍! 아 멍멍해야지 멍멍! 고기가 구워지고 있다! 고기를 먹으면 돼! 근데 거의 구워졌어 내가 잡아온 생선이야 네가 생선 잡았어? 어 내가 잡았어 응 찢다가 생선도 잡아? 어 조용히 하고 먹기나 해 아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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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프다 배고파 어 이건 뭐야? 셋 더 무드 분위기를 설정하래 아! 우리가 녹음한 게 나오고 있어 고기가 구워지고 있다! 고기를 먹으면 돼! 그럼 이거 배경음악이 나오는거야? 오 되게 즐거운 퀴어랄한 분위기 지금 우리가 대사도 녹음하고 음악까지 설정을 했어요 그럼 미들 벌써 본론으로 넘어왔어 벌써 우리 3분의 1을 끝났어 미들 미들 뭔가가 벌어지고 프로그램이 생기네 문제가 생겨 자 그럼 문제는 문제는 생각받고 내려 시작하세요 피커스 팀 그대로 하면 되겠다 또 다른 데 추가할까? 상어 어때? 상어 모양의 해적이야 우와 상해 우리 아까 밥 먹고 있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자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 있었어 근데 걔가 아까 쳐들어온거야 여기 있는 상어가 얘였던거지 얘가 물로 올라오면 이렇게 돼 어인족 숨겨놓고 시작하러 하자 나는 forgiveÖ 너희들이 생선를 먹고 배불러 하는 너희들을 먹으러 왔다 용서하지 않겠다! 묘기! 그런다고 조스가 도망가? 나처럼 해야지 목 아파 사다리를 타고 도망가! 사다리를 타고 도망가자 묘기 그만하고 올라와 올라왔어 나도 못 알아갈 것 같아 올라갈거야 안돼! 올라가자 묘기! 묘기 그만해! 묘기 그만해! 묘기 그만해! 뭐야 이거 진짜 웃겨 또 배경으로만 선택해야 되네 이번에는 결말은 어떻게 될까? 결말은 어떻게 될까? 결말은 어떻게 될까? 결말은 어떻게 될까? 결말은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어떡하지? 어쩔 수 없어! 설득하는 수밖에 무슨 소리야! 상어는 눈사람 따위 만들지 않아! 묘기! 묘기! 같이 묘기를 흘릴래! 따라해봐 묘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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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하게 묘기를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댓글 이거 뭐야? 우란 우리 완성된 영화를 한테도 봐야 한다? google uya 허세임 티비 허세임 티비 응 응 가치는 사람 만들래 고웨이 아나 아 그래 겨울한 것 같은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나 어떻게 너무 해보고 싶어 우선 다음에 하자 오 우리 작품 보자 조스 오 조스 오 음악도 괜찮아 배고파 배고파 다음에 대사를 이렇게 정해놓고 너가 생선 잡았어 어 내가 잡았어 엄마 치타가 생선도 잡어 어 조용히 하고 먹긴 해 치타 무시하냐 어 본론이 됐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어 두스가 다가와 지금 어 어 진짜 여기를 왜 저스가 도망가? 난 처음 해야지 뭐야 죽었어? 아니네 사다리를 타고 도망가 사다리를 타고 도망가 여기 그만해 올라와 나도 못 알아갈 것 같아 긴장감 넘쳐 올라갈거야 올라가자 여기 여기 진짜 웃겨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어떡하지? 자, 어쩔 수 없어 설득하는 수밖에 똑똑또독 같이 눈사람 같네 무슨 소리야 창원은 눈사람 따위 만들지 않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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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리 일부리 따라해봐 되게 재밌다 나 이거 떼떼 만들고 싶어 나 이거 계속 써 우리 영화야 첫 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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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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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렇게 나오네 엔딩 클래스 돌아와 근데 여기가 너무 있어 보여 있어 보인다 허타 유자 우와 대박 마지막에도 배경음악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게 마지막은 설정 못하네 그걸 툰타스틱 여러분 툰타스틱 너무 재밌죠 나 또 만들거야 자 우리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게 요즘엔 각본을 짜가지고 같이 만들어볼거야 우리도 아 우리가 짤까 아니면 같이 짤까 누구를 아직은 시청자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짤게요 다음에 시청자가 말하자면 같이 만들어보는걸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영화 같이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